네 실은 제가 이 학부모 민원을 예방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은 뭐다? 지금 왜 2교시에 얘기를 했어요? 애가 선생님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 담임선생님 개웃겨 이 말 한마디는 정말 그런 애들이 있으면 그만 애들도 담임한테 해꼬질 못해요 왜냐하면 저 새끼 우리 담임선생님이 괴롭힌다 그럼 공공의 적이 돼버려요 그래서 제가 2교시에 이렇게 이제 뭐를 벗고 뭐를 입자 두 글자 ㄷㄷ을 벗어야 돼요 뭘 벗어서? 진지를 벗고 뭘 입어야 돼? 제기를 입어야 돼 왜? 1급이거든 선생님들은 몇 급이야? 1급이 1급이야 참 힘든 얘기예요 왜냐하면 왜 교사됐어? 진지에서 됐거든 지혜의 속에 진지가 덕지덕지 붙어있어 그걸 한꺼풀씩 100개가 내리니 쉽지 않잖아 오케이 그래서 여기 바로 이런 것들이 학부모 괴단은 요즘 흔하지? 학부모 괴단은 제가 겪은 괴단 하나 소개해 드릴까? 교무실에서 교무실에서 잘못하게 죽여주시는 상황 실제 상황인데 교무실에서 그 애가 쪽지에다 뭘 잔뜩 써가지고 터닝페이퍼를 벗는 거에요 이게 이제 제가 아니고 다른 선생님이 국어선장님이 이게 대개 아드님이 수업시간에 아 영화에서 그렇게 말해요 수업시간에 보면 터닝페이퍼를 드렸어 그랬더니 이 양반이 이걸 딱 아까에서 잘 알아봐요 이 장면을 옆에서 보고 저도 믿어지질 않아요 이게 도대체 뭐니 순간적으로 딱 맛이 갔다는 얘기 아니에요 판단이 안 됐다는 거에요 증거인거를 했다는 거예요 그때 그 해에 아 이런 새로운 부모님들이 오고 계시는구나 그럼 어떻게 한가 제 경우에는 바로 검색하는 거야 아마존 닷컵 가서 그때 이분들은 영어권에서는 디스컬트 페어런치 어려운 게 까친하다 그래서 이 학부모의 글을 원서를 세 권을 수입을 했어요 어려운 여기 제가 그 중에 한 권만 갖고 오는데 이 책의 마지막 제목 부분이 이래 부모님 화난 학부모 어려운 배추한 학부모 두려워하는 학부모 또는 맨 마지막에 기가 막힌다 Just playing crazy 그냥 미친 와 이거를 1970년에 이 사람들은 이미 연구를 한 거예요 학부모를 1970년에 우리는 그동안 학부모에 대해서 뭘 연구했나 안에 용감하게 살아온 거예요 우리가 지금 왜 왜 크레이지한 학부모가 있다는데 그래서 영어를 좋아하시는 국어 선생님이 계시면 전학공을 이걸로 하세요 그럴 시간은 없을 것 같아 그렇죠 그러면 아까 저 책 학부모 상담 1.19 가지고 해야 돼 제가 이 책을 보고서 현실에서 적용하고 이렇게 만든 책입니다 자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책의 교사와 학부모가 뭐가 돼야 된다 두 글자 두 글자 한편이 돼야 된다 네 한편이 되는 기술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소통 소통이라고 하는 건 어느 날 갑자기 손님들 우리가 시도한다고 갑자기 동아줄처럼 밧줄처럼 굵어지는 게 아니라 밧줄도 결국은 뭐예요 한올 한올 묶여진 거죠 그게 3월부터 우리가 그런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 우선 이 명함 어 선생님 명함 갖고 계신 분 명함 학교에서 우리 학교에서 명함 안 만들어 주신 분 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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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만들어 가지고 잘라서 3월 전날 줬어요 애편에 9장 가지고 하나는 니네 지갑에 넣어놔 하나는 엄마 갖다 드려 그랬는데 어머니께서 이렇게 여기 예시가 있어요 영어교사 그 추억이 생각난다 구례인가 구례든가 학부모님이 애는 서울에 와서 자영고등학교 학교를 다녔고 엄마가 구례에 사신지 3월 3월 중순쯤 됐을까 4월 좀 됐을까 무슨 물통이 하나 왔어 물통 이게 뭔가 고로세라는 거래요 그래서 물 먹었어요 와 근데 그게 그걸 본인이 어머니께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를 이걸 쓴 이유는 영어교육과정 목표 중에 우리마를 영어로 쓸 수 있도록 하는게 이제 목표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보면 뒷면에는 영어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애들한테 이게 첫 시간 만나는 영어 수행평가 과제예요 첫 주행은 여러분들이 서로 이해하는 거니까 여기다 단 여러분들은 아직 직업이 없지만 10년 뒤에 여러분들의 직업을 예측하고 여기다 직업을 쓰세요 이거 앞에 건 필요 없어요 빗면 영어 명언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그 과제 낼 수행 첫날 됩니다 첫 시간 그러면 어느 몇 퍼센트 정도 할까요 저는 수행평가하고 강요하지 않습니다 너 누구누구 안 했다 이런 얘기 안 합니다 왜 그럴 필요가 없거든요 그럼 수행 만점 나와버리면 곤란하거든요 10점 만점에 10점 돼봐 그럼 감사 나와서 변별력이 없는 수행을 왜 내냐고 그러거든요 다행히 안 내주는 분들이 계셔요 고맙지 뭐 몇 퍼센트 정도 안 낼까요 ADHD 인터넷 중독 우울증 이분들이 전국적으로 한 30% 되거든요 이분들이 안 내주셔요 그래서 저는 그 아이들에게 늘 감사한 마음을 가져요 얘들아 나와라 건빵 한 줌 없이 줄게 너희들 때문에 이 수행이 가능했단다 그럼 애들은 무슨 얘기인지 못 알아서 자 같이 읽어보실게요 탐임스 선이 계십니다 칭칭 이런 거 네 뭐 좀 끝나고 나가시면서 한 부모 한 분이 이렇게 말씀 드렸습니다 또 아까 명함과 함께 담임 속에서 담임해야 될 게 너무 많나? 어디 가서 찾으면 돼? 명함에 담임 속에서 찾지 이렇게 바꾸면 돼 왜 너무 진지하게 살지? 알자 이제 나는 일금 다 진지는 가 학부모총회를 할 때 팁을 드리려면 마주보게 학부모총회 부담이 왜 그러냐 일대일 명답을 한다고 생각하니까 서로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학부모님들은 그런 욕심을 갖고 오지만 솔직히 애들 이름도 다 모르는데 무슨 면담이 가능하겠어요 그래서 뺑 불러앉고 개별론담하지 않고 이렇게 교재 다 있죠? 네 우와 거기에 고급 부모님 자기소개 해주시고 보험하시는 어머니 계시면 보험 명함 돌리세요 그래요 그러니까 공동체를 만들려는 노력을 해요 그래서 자녀에게 바라는 점 학교에 대한 거리 사랑을 하고 저는 옆에 앉아서 부지런히 메모해요 학부모님들이 말하셔서 부지런히 메모해 두고 이거를 네 2차 학부모총회에 가서 2차 학부모총회에 또 그런거 해보셨어요? 그냥 학교에 나오시기만 하면 나는 학부모총회라고 한거야 몇 년에 한 번 나오죠 몇 년에 한 번 나오죠? 1년에 보통 세 번 정도 나오십니다 두 번째가 언제 나와? 수업공개 때 5월인가 수업공개하는 날 나오시고 그 다음에 가을에 교원평가 학교 평가할 때 또 한 번 나오죠 세 번 두 번째 학부모총회 한 번 나오죠 저는 그때 실제 영상이에요 크게 그 경험을 이뤄주는 게 칭찬이에요 제가 하는 일은 아이들이 저렇게 너에게서 훌륭하다는 말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사람에 대해서 인격에 대해서 칭찬하며 행동의 변화 할 때마다 바로 어떤 바로 치는군 고 고 고 고 코치와 애들이 그 부분을 통해서 다른 세상에 엄마도 몰라주면 되요. 오히려 단임을 해야 하죠. 오른쪽 칭찬이 또 우리 똥 싸린 것도 겠습니다. 강아지가... 그런데 어머니도 그러시잖아요. 칭찬할 거리가 있어야 겠지. 그 사실은 오히려 중간에도 하나하나 있습니다. 한 시간짜리. 똥 미는 걸 다 훈련했더니 똥을 가서 구장실에 훈련시킨지. 칭찬하는 거 학부모 고침하고 있는데 뭐 좀 있다가 자세하게. 그 다음에 이거 별도 다섯 개 해주세요. 제가 날로 먹는 담임 대기. 저는 날로 먹는다는 표현을 굉장히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 선생님들에게 너무 많은 과부하가 걸려있어요. 너무 많은 수업, 너무 많은 행정 업무. 숨 쉴 겨를이 없을 정도로 다 바쁘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면 노성비 높은 학급 경영을 할까. 노력을 최소한만 하고 또 얻을 수 있는 거에요. 그 중에 하나가 여기 가정통신부 쫑알쫑알 하는 거 있잖아요. 거기다가 저는 쫑알쫑알 안 써. 그리고 대신에 이 한마디만 딱 써요. 가정통신부는 생활기록부 사본으로 대신합니다. 그리고 말도 많아. 생활기록부를 또 뭐 발급해주면 안 된다고. 그 교육부에 담당하시는 장학사 장학관님이 보통 1, 2년 근무해요. 그 업무의 속성을 충분히 파악을 못해. 그냥 계속 들어오는 민원만 반영하고 민원 반영하고 그러니까 올해는 이랬다가 내년에는 또 이렇게 바뀌었다가 그러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생활기록부야말로 그리고 미리 사본을 해서 통지표하고 생활기록부 사본을 나눠주니까 생활기록부에 대한 민원이 아예 없어요. 그러면 생활기록부에 도대체 뭘 적어주냐. 뭘 적어주냐에 따라서 다른 거죠. 그건 좀 있다가. 칭찬을 기록해듭니다. 칭찬이란 뭐냐. 긍정적인 변화가 있을 때 그것을 적어준다. 정말 사소할지라도. 또 그때 생활기록부에 입력하는데 네. 여기서 제가 여기. 여기 혹시 없으면 이거. 칭찬. 생활기록부 평가의 기준. 칭찬의 기준을 어디에다 둔다? 내 아이의 과거에 둔다. 있나요? 네. 읽고 봤대요. 아예 과거에 둔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여기 칭찬의 기술과 관련 영상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영상은 필터 이야기라고 합니다. 거기 교재는 있나요? 필터 이야기. 유튜브에서 필터 이야기라고 검색을 하시면 됩니다. 특히 요즘처럼 분노조절이 안 되는 친구들 있잖아요. 이 아이들이 밤마다 몇 명씩 돼. 그러면 다른 선량한 애들이 그 아이들한테 휘둘려 가지고 학교 나오는 재미를 잊어버려요. 그래서 이 아이들. 얘들아. 저런 아이들. 분노조절 안 되고 또 ADHD라고 하고 이런 애들. 이런 애들과 우리가 평화스럽게 지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영상을 같이 보고 있습니다. 특히 선생님들 중에 ADHD가 심하다든지 문재인 분이 심한 담임 선생님은 이걸 보시고 2학기에 계약하자마자 이걸 가지고 자체적으로 시간을 하세요. 근데 혹시 학년에 네트워크가 되면 같은 날 같은 시간에 전한 같은 학년 선생님들이 같이 하시면 돼요. 그러면 애들이 아 이건 다른 반응도 다 하는 거구나 이렇게 이해하고 이상한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피터 이야기 같이 보시면서 세 가지 포인트입니다. 피터라는 아이는 왜 깽판을 치나. 두 번째 피터가 깽판 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 세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터가 바람직한 변화를 일으킬 때는 어떻게 해야 하지. 그 세 가지가 포인트입니다. 근데 화질은 좋지 못해요. 저도 인터넷에서 또 다니는 거 그냥 닫아서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를 좀 죄송합니다. 같이 보실게요. 시고 이게 줄이 разных Bring- 요plingsierte 이렇게 구up에 갚아이를 해요. voltar 반찬 장애인들은 안 보이고요. 투명 장애 Inspect은 딱 Tahirya 적받 trouble far away to comes to talk to them. 이런 장면이 서이처에서 연상이 되는 거였죠. 저는 두려운 것이 서이처의 한반에 30명이 넘어 서초동에서 가장 많은 애들이 구조적으로 이게 문제예요. 근데 걔네들이 서초동에 살 정도면 자녀가 한 명, 두 명일 거고 그러면 집에서는 여유 있는 공간에서 살던 애들이에요. 근데 학교하면 30명 정도 되면 사실 우리가 20명을 해달라고 하는 거죠. 왜 그러냐면 4,5,20 이렇게 돼야 한 눈이 싹 들어오지. 사각이 없어. 눈에서 벗어나는 애들이 없고 계속 케어가 되는데 30명이 되면 아무리 눈을 이렇게 떠도 이게 다 안 보인단 말이에요. 자는 애들이 생기고 따뜻한 애들이 생길 수 밖에 없죠. 부모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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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님은 어떤 일을 그렇게 해서 첫 번째 단순이네 면은 왜? 낯선 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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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를 비해 네 목적이 액화 면은 면은 특이한 면은 무지는 하지 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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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 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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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이 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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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공격할까요? 체육시간 배드민턴은 왜 공격할까요? 왜 공격할까요? 체육시간 배드민턴은 체육시간을 치고 들어왔는데 외국인 또 옆에서 말린다고 공격합니다 2장면 보세요 2장면 보세요 2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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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장면 3장면 2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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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그래서 담임 선생님께서 전문 상담 선생님을 학교에 초빈하고 집단 상담원에 들어갑니다. 우리 둘째가 초등 전문 상담 교사거든요. 그 반에 6학년 특히 6학년 반에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담임 선생님이 저렇게 갈등 관계가 심한 이 영상을 가지고 들어가서 수업을 했더라고요. 제가 시간 날 때 아이가 수업했던 것도 대본 작업해서 올려드릴 겁니다. 아 참! 반장님! 반장님 어디에요? 반장님! 그 단톡방을 새 단톡방을 하나 해서 저하고 같이 방을 하나 만들어주세요. 제가 A.S. 이렇게 해서 자료별 파일을 통째로 다 보내드릴 겁니다. And with Peter, it's going to work better. And that's when we started some Peter planning. Alex, what do you think if you tackle Peter back? 피터에게 피터가 공격을 했어요. 태클을 때렸어요. 그런데 너도 똑같이 이렇게 하면 피터는 어떻게 할 것 같으니? 어떻게 할까요? What do you think would happen? Well, he would probably, he's thinking we would do the hammer. 피터도 우리한테 똑같이 하겠죠. So it would be a little different. I think Peter just tackled you.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초등학교 3학년이거든요. 그런데 내 생각에 피터는 친구들을 공격하는 것 같아요. 뭐하기 위해서? People just two. 뭐하기 위해서? 아니, 잘 모르겠어요. 초등학교 3학년들이 그렇다. 모든 낯선 행동이 결국 사실은 뭐해서 실패해서 비롯된다? 친구들이 관심을 받는 겁니다. 이게 실패해서 비롯된다. 여기서 우리가 큰 단서를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의 낯선 행동을 장악할 수 있는 포인트. Their attention. 관심이 더 절실한 애들일수록 더 낯선 방식으로 합니다. 쉽죠? 그래서 피터가 문제 행동을 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느냐. 피터가 낯선 행동을 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이 영상의 굉장히 많은 매력인데요. 이제 우리 집 칠. 뭐해야 한다? 이제 기가 막힌 지석이 목범죽 피터가 잘못된 방식으로 관심을 끌려고 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철저하게 목범죽 저는 한번 교직평생 35년 동안 치안한 애를 봤어요 3월 첫날 담임한테 담임이 뭐라고 주의를 줬더니 우리끼리 솔직 토크를 할게요 어 씨발 담임 잘못 왔는데 그런데 교관 선생님한테 간거야 교관 선생님 담임 좀 바꿔주세요 담임 교관 선생님은 어이없잖아 뭔 소리야 이놈아 교관이 그런것도 못해 씨발 내가 교관 선생님이 저한테 SOS 평생 넌 담임 좀 이런 애가 해봤어 어떻게 하지 근데 이제 우리는 그걸 괴물로 생각을 하는데 뒷통수를 바라보면 얘는 정말 외로운 아이입니다 물어볼 필요도 없어요 도대체 왜 어떤 세상이 왜 얘를 이렇게 괴물로 만들어 봤는가 물어볼 필요도 없어요 진짜 제가 SPO 선생님들 SPO 전화번호 갖고 계셔요 우린 넌 아마추어야 SPO 평상시에 소통도 안 하면서 결정적으로 도움 달라고 그러면 그분들이 주겠어요 그분들은 안 줍니다 평상시 워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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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통 소통이랑 모아놨다 아까 말씀드렸어요 밧줄과도 갔다 그래서 교관님께서 얘집아 어떻게 좀 해봐 당신 생활지도의 달인이다며 고민 좀 해볼게요 고민 좀 해볼게요 고민하다가 좀 이따가 그 아이의 이야기 그 아버지의 이야기 이루어집니다 근데 이 대목에서는 뭐냐 그 반 애들이 잘못하면 1년 내내 수업을 못하게 생긴 거잖아요 이렇게 괴괴하고 버리니까 그리고 벌써 3월 10일인가 됐는데 벌점을 60점을 받았어 선생님들이 이 따발 종송은 왜 따다다다다 이거 할 때 이거 할 때 따다다다 아이고 벌점이 통하겠어요 제가 이 영상을 제가 영어수 교사 이 영상을 걔가 안 나올 때 사실은 걔가 3월의 모든 교실에 내가 수업하는 모든 교실에서 이걸 보여주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어느 반이든 이렇게 관심을 갖고 있는 관심 종사가 있을 텐데 그게 그 아이들을 대하는 기술이에요 알려주시는 게 더 좋죠 2학기에 꼭 하세요 제가 이걸 틀어주고 이러면서 너네 만약에 걔가 왔을 때 걔가 또 뭐 욕하거나 이럴 때 너네들이 웃어주면 그거는 늑대에게 뭘 주는 거야 고기를 주는 거야 그럼 여러분들 이 올 1년을 학교로 온 건지 시장 바닥에 앉아 있는지 전혀 구별을 못해 앞으로 그리고 그 아이가 다 학교와서 할 때 웃고 싶어도 이를 악물고 참아라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이거다 올바른 긍정적인 행동을 한다면 올바른 긍정적인 행동을 한다면 올바른 긍정적인 행동을 한다면 고문을 한다면 우리 모두 아이가 무슨 애들이 저렇지 그리고 선생님께서 상담사님께서 아이애시드리도 수업을 하신 것 같아요 getting both Now the second month Peter was having fewer outbursts and the kids were beginning to work much better with him.. I don't like that. No. No. No one likes uni now. 여러분. 그 다음부터는 애가 문제행동을 하려고 하면 애들이 한꺼번에 다 몰려드립니다. 학교폭력을 예방할 때도 저는 애들한테 그렇게 했어요. 누가 흥분이 됐어? 고도로 흥분이 됐지? 그러면 네 사람이 달려오던 한 사람은 왼쪽 다리 하나랑 오른쪽 다리 하나랑 왼쪽 다리 하나랑 왼쪽 다리 하나랑 왼쪽 다리 하나랑 오른쪽 다리 하나랑 붙잡으라고 해요. 그냥 가만히 있지 말아요. 애들이. 애가 근데 이렇게 되니까 바뀌죠. 그만. 학교에서의 병아가 부모를 변화시리. 병황입니다. 어리곰패턴은 제가 좀 줄어들어 학교에서의 병아가 부모를 변화시리거든요. 방글피를ereye 제가 좀 줄어들고 모터 버그, humming and smiling, humming and smiling, what color popsicle do you want, close the freezer please, and he hummed and smiled for two weeks, and never stopped, he couldn't stop humming and smiling, he was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들이 뛰어다니는 것, 아이들은 담임에 관심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 그런데 우리는 자꾸 애가 담임한테 관심 받고 싶어서 그런다고 생각해요. 이 아이는 누구의 관심이에요? 친구들에게 관심을 원하는 것. 그러니까 애가 이걸 가르쳐주고 그 반에 누나한테 때때로 애들이 흔들립니다. 자꾸 웃고 싶어하고. 초등학교 때부터 같은 반에서 지내는 애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안 울어라. 그러니까 애들이 정말 노력을 한 거예요. 다른 수업 시간까지는 모르겠어요. 영어 시간에는 애가 수업에 참여해야겠어요. 그리고 제가 이 자리에다가 그 아이의 역할을 줬어요. 네가 컴퓨터 조작하는 ICT 활용 교육 팀장을 해라. 그래서 여기다 앉혔습니다. 왜? 얘는 뭘 원하는 거야? 친구들에게 관심을 얻고 싶어요. 실컷 받아봐야겠어요. 그러고 나니까 수업이 되기 시작했어요. 수업을 한 2주 정도 지났어요. 수업 끝나고 교실을 수업 끝나고 나가면서 저를 이렇게 쳐다보는 선생님이 고맙습니다. 그러고 나가더라고요. 울컥했네요. 괴물 속은 사실은 지독한 외로움에 절절로 무찌로 따지니까 삶이 그렇게 풍색을 할 수는 없어. 그런 아이들. 그런 아이들. 그러더니 이제... 아이들이 그 아이들이 그 아이들이 그 아이들이 난리뽑국을 하는 애가 외로웠구나. 아니면 그 아이들이 알아가지고 월화수목금 조를 편성했어. 그래서 월요일은 니네들이 가, 네 화요일은 우리들이 가고 이렇게 이렇게 졸업행정에 같이 밥먹어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곳에 같이 밥먹어 주는 것 같아요. 그곳에 같이 밥먹어 주는 것 같아요. 그곳에 같이 밥먹어 주는 것 같아요. 그곳에서 밥먹어 주셔서 밥먹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저는 특수반 애들이 막 우울해지니까 특수반 애들 자는 거 내버려 둔다고 내가 그런 거야 선생님 쟤 자는 거 내버려 두면서 우리는 왜 혼내시는 거야 계속 속으로 그랬지 넌 제가 똑같은 지구로 바뀌지 않았냐 그런 말을 하고 싶은 말 참았죠 요즘 그런 말 하면 뭐야 아동할게 그래서 아내고 대신에 이제 특수반 애들도 뭘 잘하는 것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특수반 선생님한테 빈손으로 개발 교실을 들어보는 게 말고 걔가 할 수 있는 걸 뭔가 끊임없이 재서 제목에 따라서 그랬더니 세상에 수업 태도가 걔가 제일 좋아요 걔는 쉬는 시간도 없어 45분 50분 계속 쓰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생활비업도 적어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생활비업도 적어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엄마는 그냥 ничего 잘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그냥 다 US에 많이 départ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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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30분? 과거? 또? 과거? 여기도 했는데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최고의 우주입니다. 조직 30분이 40년이 있었는데 이걸 진지하게 알았더라면 이걸 전국에 보급했더라면 근데 우리가 단일 민족이라고 하는 것이 단점이 하나 있어요. 제가 미국 가서 미국이 이제 서울시교육청에서 영어교사 4주 수업까지 잘 하다 왔는데 거기는 칭찬을 잘 할 수 밖에 없는게 아메리카에서 왔어 남아메리키아에서 왔어 캐나다에서 왔어 그 다음에 아프리카에서 오고 그 다음에 아시아에서 오고 얘네들이 유럽에서 오고 그러니까 매주 그냥 다른 애들이 오는거야 그러면 칭찬의 기준을 어디다 둘 수 있어요? 없는거야 그 사람들은 교사들이 본질적으로 모든 아이들의 각자의 무엇 각자의 무엇 과거에다 둘 수 밖에 없었다 당연히 아쉬우기 전에 아마 이게 제가 가장 잘 딱 영상이 있는데 여기 수업 말씀을 다 드렸어요 내 아이의 저는 이 얘기를 학부모 학부모종회 때 어머니들 힘드시지 왜 어머니들한테 알려줘 가장 중요한건 자정감인데 그러면서 어머니들이 시큰둥이 못난 행동을 하는데 어떻게 칭찬해주냐 그럴 때 첫번째 못난 행동을 할 때는 어떻게 하시는 것이 어른의 모습이다 그 다음에 왜 칭찬할거에요? 칭찬의 기준을 기준이 왔다갔다지 어머니 그러니까 칭찬을 못하지 칭찬의 기준이 어디다 두셔야 돼? 내 아이의 과거에다 두셔야 돼 또 아이들한테도 그래 얘들아 니네가 태어날 때 경쟁률이 3억대일이었어 그 얘기를 해줘요 근데 3억대일인데 뭐 전개일대일 무슨 그거 어째이 되냐 그런거 신경쓰지마 적어도 경쟁을 하려면 3억대일 그 이상만 경쟁을 해라 그러려면 너의 경쟁상대는 누구여야 되겠니? 우리나라 안에는 없어 너 자신일 뿐이야 나의 경쟁상대는 난 자신일 뿐이야 오케이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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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분히 쉬자고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pani 나의 자신의 자 난